사라의 막내 영지입니다. 챙겨갈 게 없을 것 같아요. 편의점에 타면 되지 않을까요? 입은 거 또 입어도 되죠? 자, 사운드에 앉으시고요. 저희 주제에서 다 공식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이 분은 호영지야. 마이크 들고 기사 한 마디 켜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아의 영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작품에 이렇게 소셜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냈어요? 네, 엄청 잘 보냈어요. 저 이모 집에 갔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저 고향은 서울이에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너는? 너는 불러봤네? 아 그래? 이 다음에 쿠키 있지 않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빗은 다음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 때문에? 용지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예뻐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 진짜. 아 그냥. 따로 가야네. 아 너무 좋아. 카미려아ジャパンの皆さんこんにちは. 용지です. 와타시の誕生日をお祝いしてくださっ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 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ので 応援してください. 카라시아で会いましょう. 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일단은 낼게요 제 생일은 언제인가요? 말을 안해요 8월 31일 제가 카라 멤버가 되기 위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뭘까요? 아 뭐지? 하나 더 생일인가? 맞아요 틀려요 그냥 쉽게 말해주시면 돼요 맞대요 맞대요 카라 프로젝트 네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은 선배 가수분은 아 슈퍼순이요 외모 댄스 가창력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요 외모 댄스 가창력 중에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외모 죄송합니다 내가 닮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연예인은? 문태원 감사합니다 네 제 한 달 용돈은? 어떻게 알아 이거? 아 이거 아직도 이상한데?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아 아 형모씨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언니들 저 영지예요 어 언니들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3주 차인데요 음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들 투성이라서 많이 헤매고 있지만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과 언니들께 빨리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언니들 사랑해요 영지야 졸립니다 잠을 못 잤어요 왜 이렇게 일찍인 거예요? 응 무대가 되게 예쁘네요 응 신전처럼 응 영지야 무대 떨어지겠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영지입니다 이거지 이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엄만 성장 동작 동작 추워 이제 친구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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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keys 흥 슈 흥 愛するの 森月のサラダイナー 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れでは、自己紹介をお願いします。 初めまして、KARAのヨンジ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応援してください。 あら、日本語上手じゃないですか。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今勉強してるんですね。 はい。 空に入ると決まったときはどんな気持ちでしたか? 本当に幸せです。本当に夢みたいでした。 お姉さんたちに迷惑かけないように頑張っています。 うまいね。 みんなにやっぱり先輩には敬語なんですか? はい。 かっこいいですね。 それまずいよ。 それおじさんたちに困っちゃうよ。 困ったこと言われたらね。 なんか、あの先輩たちにここはこうしてほしいとか、何か要望ありますか? 43から。 あ、いいえ。頑張ります。 もうできてますね。 もうエレキテルレンゴみたいになっちゃった。 ちょっと緊張しましたが、しましたが、 今は楽しかったです。 日本語勉強してどのくらい? 3ヶ月先? 3ヶ月? 3ヶ月はい、3ヶ月。 すごいよ、3ヶ月ね。 あ、これ歌の雰囲気と言い返すと全然違うから、 ああ。 本当におさらに感じる。 もうゆういさがね。 うまいね。 うまいなきゃなきゃなきゃなきゃなきゃね。 かっこさん、8の字ヒップダンス。 謎の男でございます。 こんにちは。 ああ、こんにちは。 ああ、こんにちは。 이거 제가 낙지를 좋아해서 낙지예요? 네 어머니가 같이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갖다주셨어요 이게 방인데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꼴등으로 부착한 거예요 알았어 집 좋죠? 1번 반 1번 반이요? 왜 지면 1번 반 올려드리지? 어 분명히 3개였는데 지? 여기가 1번 반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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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이 되게 많네요 네 짐 푸시고 네 집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어? 똥 싸요. 오이. 데뷔 한 달 차 영재 씨에게 8년차 써니 씨는 대선배님이죠. 방문을 쉽게 두드리지 못하는 영재 씨. 영재 씨가 많이 떨리나 보네요. 네? 선배님 혹시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혹시 류이 선배님께서 곱창전골 먹고 있으라고. 진짜요? 네. 그래서 언제 오는데요? 지금 식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라고? 우리 빼놓고? 뭐라고? 우리 빼놓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밥 먹고 온다고? 진짜 똥판 쓰는? 뭐야? 너무한데?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준비합니다. 진짜 진심이에요. 다. 저녁 재료는 영재 씨가 가지고 온 산낙지. 내 손으로 산낙지를 손질하는 영재 씨. 진짜 맛있어요. 진짜 빨로. 이렇게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우와. 장난 아니야. 우와. 크라켄 같아 크라켄. 이걸 이렇게 해서 빗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빗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서 빗은 다음에. 엄마한테. 우와 장난 아니야. 막내. 아아 정말. 아이 소리대배. 내가 좀 맛있대배. 내가 한 달도 안 됐어요. 무슨 한 달도 안 됐어. 무슨 한 달도 안 됐어. 무슨 한 달도 안 됐어. 무슨. 무슨. 룸메이트 막내 영재 씨. 참 거침이 없습니다. 아. 되게 특이하다. 제가 가는 집보다 좀 더 싱싱한 것 같아요. 굽주 왔어 굽주. 야 몸 쉬었어 굽주. 냉침 놓고 올게. 안녕하세요. 어머 영지씨 어머 혼자 여기서 뭐 했어요. 저 지금 짐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 짐 정리를 왜 해. 이따가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모르자. 그때 우리 전화영이 하고 미안해요. 아니 저. 진짜 규리랑은 친해서. 이제는 규리보다 더 많이 보겠네 우리가. 오늘 밤은 스케줄 끝. 잘 부탁할게요. 잘 오자고. 난 사실 지금 즐기로 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 너 이거 하나 살려줬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처음 보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잭슨도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잠깐 저 가방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거 말하면 어떡해요 누나. 그거 하지마. 다쳐 다쳐. 편하게 인사해 편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할까. 또 웃어. 또 웃어. 미치겠다. vin Jackson입니다. 홍콩사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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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5, 1 MLK penal 4, 1 ㅇㅇ 5, 5 잘한다 안녕하세요. 카라의 영지입니다. 이렇게 오늘 태극기 사랑운동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10월 달에 특히 태극기 대항하는 날이 정말 많은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평선님. 맘마미아 활동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 영지씨 계속 다이어트했잖아요. 네. 그 도시락 같은 거. 배다 오는 거 들고다는데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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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어요? 아직 먹었어요. 한라봉. 맘마미아 커피 이벤트가 뭐라고? 맘마미아 커피 이벤트요? 맘마미아 커피 이벤트가 안 되십니다. 커피 이벤트요? 맘마미아 커피 이벤트 안 먹었어요? 네. 맘마미아 커피 이벤트 안 좋았나 봐. 할 수 있나요? 아 좋아 보여аю. 줄 알 수록 모르겠어 사랑이란 걸 정말 다운가n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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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